아! 맨도지 말라고, 맨도지 말라고. 맨도지 말라고. 아! 아! 지하, 공기야! 아! 아! 성기야, 성기야, 성기야. 성기야, 성기야, 성기야. 이게 뭐예요? 다 비명 소리 들리는데 왜 종국이만 안 들려? 제가 아무래도 소리를 안 들려요. 종국이 형 깜짝 놀랐어요. 세게 해봐, 세게. 아니, 저기. 자석이 형, 형태면 나 방송에 안 나오겠어. 왜? 형, 내가 지금 계속 세연 쏘는데 내가 계속 다니고 있네. 이쪽 카메라로 찍으면 넌 정말 안 보인다. 아니, 메인 카메라도 내가 안 보여. 계속 걸려, 지금. 아, 정말 머리, 헬멧을 써서 진짜 쓸데없이, 쓸데없고. VJ들도 힘들게 나무 길로 옮기라잖아, 자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썼는데. 이걸, 이걸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우리 목적지는 있는 거죠? 어디로 가냐고. 내가 있죠? 가면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 이상해. 아, 이상해. 오늘 너무 이상해.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아, 빨리 와. 고인교 생존 게임 이런 거 아니에요? 고지 마세요, 고지 마세요. 안 만세.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놀아가지고 너는, 진심할 geography 나. 뭘 прирettle할 건데 folks! 이 떡으로 그냥. 폐하. 푸이천동. 어? 푸이천동 쪽인데 여기. 여기 박물관 갈아나? 진짜 좀, 정회적 중앙 박물관? 거기서 또 게 Sequ reality 하나? 재석이 진짜 웃긴다LER. 이게 그렇 수... 이제 그건 모두 탈락이야. 막 이러고 하고 레이스 하면 진짜 그건 아니지. 이 모자 왜 쓴 거야. 나 거기서 무슨 그런 게임을 할 줄 알았어요 하나를. 이 버스에서 내리실 때는 짐은 없어야 돼요. 왜요. 가지고 오신 거니까요. 그걸 진작 얘기해 주시겠지. 이제 화학이 내리자. 화학이 내리자. 화학이 내리자. 화학이 내리자. 화학은 왜 내리자. 화학이 내리자. 화학이 내리자. 화학이 내리자. 화학이 내리자. 야 나부터 내리면 되고? 뭐야 왜 다 따로따로 내려? 뭐야? 뭐야? 나 혼자야? 너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돌아보고 모은 사람이 다 내렸을 때 최종 미션이 나오고 그때까지는 잠시 기다려주세요 아 진짜요? 아니 뭐야 아 수상해 하라 오빠 자 송지호씨 내리세요 어? 야 지호 뭐야? 누나 뭐야 누나야?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아니야 오빠 진짜 아니에요 왜 나 왜 내리라고 그러는 거야? 야 이거 뭘까? 왜 또 갑자기 오늘 편안한 이 아니 근데 오늘 강화도랑 이게 연관이 되겠지 단장한 호수 같은 녹화에 또 이렇게 하하하 하하하